MBC가 발표한 총선 2차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을 향한 도민들의 전략적인 지지가 거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 2개 선거구는 초접전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지난 군수 재선거 역시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로 본 전북 지역 총선 판세를 이창익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전주 MBC 2차 총선 여론조사 결과 도내 선거구 10곳 중 8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조사와 달라진 건 없지만 대다수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8곳과 달리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1위 후보가 초접전 양상입니다. 1차 조사 때와 비교해 1, 2위 후보들 모두 무당층을 흡수하며 지지도를 끌어올렸는데 양자 간 격차는 여전히 오차 범위 내로 최종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양 지역 민주당 후보는 40대 이하에서 강세를 무소속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 연령별 투표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하나 전북 제1당 민생당의 몰락은 갈수록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등 전북을 대표해온 민생당 중진들은 지지율 반등에 실패하며 하나같이 민주당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며 당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무소속으로 나선 김관영, 이용호 후보는 경합하는 양상인 반면 뒤늦게 무소속 대열에 합류한 김광수, 김종애 후보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지난 군수 재선거는 1차 조사 이후 이뤄진 무소속 단일화가 상승 효과를 가져오며 전춘성, 이충국 후보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 진입했는데 변화 폭이 상당해 남은 기간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가 주목됩니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호남의 민당 전략적 지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유권자들은 후보 경쟁력을 유심히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창혁입니다.